3프로티비에서 기획한 스테디셀러 가장 여러분의 반응이 좋았던 강의들을 모아서 또 여러분께 선보이고 있습니다. 저희 3프로티비 앱에 한번 들어와 보시면 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대선 이후에 어떤 투자 전략을 우리가 가져가는 게 좀 더 유효할지 그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진 투자증권의 허재환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허 이사님은 어제 개표방송 보셨죠? 보다 잤습니다. 몇 시? 저는 11시에 잤습니다. 일찍 중이셨네요. 이거는 3시까지 결판 안 난다. 역시 애널리스트야. 차라리 아침 일찍 일어나서 보는 게 낫겠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보는 게 훨씬 마음 편하다. 중간에 봐봐야 별 도움 안 된다. 별 도움 안 된다. 일찍 잤습니다. 11시에 딱 하는 거는 그건 좀 빨리 하셨네 결단을. 11시에 주무시기로 한 거. 그때 개표율은 10% 이렇게밖에 안 됐을 때죠. 제가 약간 포기가 빠른 편입니다. 하여튼 대선은 이제 끝났고요. 이제 우리 또 투자하시는 분들은 또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할 시점 아니겠습니까? 물론 대선이라는 게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잘 모르겠어요. 영향이 많이 있습니다. 끝났다는 건 악재는 아니죠. 그럼요. 불확실성의 제거니까. 이벤트가 어떻게 됐든 간에 이 이벤트가 끝났다는 건 증시해도 나쁜 건 아니지. 맞습니다. 사실 특히 이번에는 워낙 지지율이 초접전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불확실성이 오히려 좀 컸던 그런 국면이었고요. 역대 선거를 보더라도 선거 직전 3개월 동안의 주가는 좋은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선거 끝나고 나면 3개월 그다음에 12개월 후에는 좋은 경험들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어쨌든 선거는 그 전보다는 그 후가 훨씬 낫다는 거는 통계적으로 많이 좀 이미 드러나 있는 사실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직전 3개월 동안 되게 안 좋았잖아요. 우리 주식이. 공교롭게도. 공교롭게. 너무 나쁜 일들이 많아서. 이게 대선 때문에 안 좋은 건 아니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사실 대선 전에는 누가 될 거다라는 기대감은 있지만 사실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투자를 잘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혹시라도 누가 어떤 기대나 예상과 다르게 다른 사람이 됐을 경우나 여러 가지 다른 변수들에 의해서 특히 기업들의 어떤 투자 의사 결정 자체가 굉장히 좀 선거 이후로 미루는 경향들이 좀 있고 실제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인수위에서부터 새로운 정책들이나 공약들이 막 쏟아져 나오잖아요. 그럴 때 이제 원래 하던 그 영업들을 지속할 수도 있지만 안 되는 경우들도 있고 하니까 보통 선거 전 한 3개월에서 한 4개월 전부터는 대체로 보면 기업들이 투자를 잘 안 하거나 의사 결정을 그 뒤로 늦추는 경향들이 굉장히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통상은 그게 뭐 권위주의 정부 때나 그러지 이게 뭐 민주화 된 이유도 그럴까 했는데 실제로는 그런가 봐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주 꼭 중요한 결정들이야 뭐 어떤 상황에서도 하시겠죠. 이제 굉장히 좀 뭐 예를 들면 사람을 뽑는 문제라든가 왜냐하면 최근 들어서는 어떤 정부가 어떤 정부에 들어서냐에 따라서 노동정책이나 이런 정책들이 좀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 이후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뽑는 고용의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기업들이 조금 더 보수적으로 확인하고 넘어가자 이렇게 결정을 했었던 분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이렇게 하면 투자 활성화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주문을 하잖아요. 그때 하는 게 뭐 여러 가지 그 비즈니스 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 이런 판단을 여전히 한다는 거죠. 그렇죠. 네. 노동위원성 쪽으로는 조금 위원하게 될 가능성이 좀 있긴 하겠네요. 워낙 이제 그 중요하게 좀 얘기를 좀 하지 않았었나요. 그게 가장 크게 좀 다른 경제정책 중에 하나죠. 그렇죠. 노동시장에 대한 게. 네. 이제 뭐 인턴을 뽑을 때 예를 들어서 보조금을 얼마나 주느냐. 뭐 안 주느냐. 이런 문제들이 사실 사람 뽑는 아주 한 6개월에서 1년 사이의 문제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나름은 삼성이나 이런 큰 기업들이 뭐 그런 결정이 좌우되지는 않겠지만 중소기업들이나 조금 중견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사람 뽑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의사결정에 있어서는 이러한 어떤 정책의 변화 정부의 변화가 상당히 나름은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결정적인 영향을 좀 주었었지 않았나라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뭐 이번에 당선이 된 윤석열 당선자 그러니까 즉 국민의힘의 정책적인 스탠스라는 게 비교적 비교적 기업에 더 프렌드리한 그런 정책적 기조가 있는 건 분명하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돼 있으면 주위 시장에는 비교적 좋게 반영을 합니까? 어떻습니까? 어차피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 뭐 중립에서 긍정적인 쪽이 조금 더 가깝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중립보다는 긍정적이다. 그런데 이제 저희 한국 경제에서 대선의 의미가 사실은 아주 그렇게 막 결정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수출 중심의 대외적인 대외 개방형 국가이기 때문에 저희는 사실 GDP의 상당 부분이 수출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저희 한국 기업들의 이익의 상당 부분이 수출을 통해서 이익을 버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사실 국내 정치 어떤 이런 요건들보다는 대외 요건이 사실 훨씬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요. 그리고 오늘도 아마도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유가 떨어진 거 이게 또 많이 영향을 많이 미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어떤 산업 내에서 보면 특히 국가 내에서 자지우지할 수 있는 내수 산업 예를 들면 에너지 같은 것들 예를 들면 이번에는 윤석열 후보가 당선인이 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원전 쪽은 지금도 문 대통령께서 약간 좀 반영을 내긴 했지만 훨씬 더 좀 더 자유롭게 좀 이런 판로가 열릴 가능성들이 좀 높아 보이고 그런 부분도 어쨌든 제가요? 원전 관료 조건 하나 있잖아 뭐죠? 두산 뭐 있지 않아? 현대두산 인프라콘은 원전 아니라면서요 그거 아니야? 현대두산 인프라콘은 아니고 아 현대중공업 두산중공업이 예전에 아 그런 거야? 제 의지와 상관없이 들어온 적이 제 계좌에 들어온 적이 있었는데 고고요? 네? 그때 바로 보내드렸죠. 통화 딱 나자마자 지금 없어요. 하여튼 뭐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한국 경제에서 대선이라는 거는 결국 어떤 전체적인 어떤 주식시장의 방향 그런 거를 자지우지하기보다는 저희는 주로 이제 대외 변수에 영향을 많이 받는데 그 안에서 조금 더 어떤 이런 시대의 변화들을 이 국내 정책과 어떤 대외 흐름이 맞을 때는 훨씬 더 저희가 조금 더 경쟁력 있게 많이 성장을 하고 그게 이제 엇박자를 났을 때는 좀 속도가 덜 나는 것이지 이게 시대의 흐름이나 전체적인 어떤 메가 트렌드를 완전히 거꾸로서 가는 경우들은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사실 조금 대한민국 대선에 대해서는 약간 좀 냉소적인데요. 냉소? 네. 왜냐하면 제가 이제 과거에 대선 후보들의 정책들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 뭐 저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전문가들도 비슷한 지적들을 하시지만 사실 대선 후보들의 공약은 막판이 되면 다 비슷비슷해지고요. 뭐 그런 측면이 좀 있죠. 그리고 선거이기 위해서는 유권자들이 하고 싶은 말을 많이 해줍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정책에 그냥 그때 공약자들이나 유권자들이 원하는 이야기를 많이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거하고 실제로 또 정책하고는 약간의 또 좀 차이가 많은 편인데요. 공약이랑 스태트 좀 다르다 이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저도 이렇게 좀 특이하게 봤던 게 뭐냐면 아주 예전에 노태우 대통령 시절 1987년 이렇게 보면 이때는 사실 노태우 대통령이 그때 당시는 후보였지만 그분이 사실 이제 군부 출심에도 불구하고 이 정책에 민주화, 그다음에 인권과 관련된 공약들이 진짜 많았습니다. 그리고 뭐 예를 들면 또 김대중 대통령 때도 공약이 보면 원래 김대중 대통령은 민주화, 개혁 이런 것들의 어떤 상징인데 사실 공약에는 그때 당시 IMF 위기에 딱 직면했었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군난 극복이었습니다. 경제 활성화였고요. 그래서 사실 이게 어떤 노선이나 당의 어떤 모습보다는 그때 당시의 어떤 흐름 그리고 큰 어떤 물줄기가 사실은 유권자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사실 대선 후보들은 훨씬 더 많이 하게 되어 있고 실제 정책과 또 공약은 또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약간 또 수렴하게 됩니다. 결국은 그때 당시에 지금 흐르고 있는 어떤 시대의 흐름이 훨씬 더 중요하고요. 대통령의 어떤 정책이나 정부의 정책은 그거의 속도를 좀 더 가파르게 하느냐 아니면 조금 천천히 더디게 가느냐 그 차이일 걸로 좀 봐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대선의 의미를 너무 크게 확대하기보다는 조금 이제 실제와 기대와 현실은 좀 다르다라는 걸 저희가 좀 늘 염두에 두고 좀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데 그래도 좀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긍정적으로 보는 것은 중소형주는 잘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오히려? 중소형주가? 어떤 면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후보나 윤석열 당선인이나 모두 산업 정책에 있어서는 산업의 어떤 강조점은 굉장히 달랐지만 사실 키우고자 하는 산업의 캐테고리는 그렇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이재명 후보가 훨씬 더 정기차니 가상자산이니 이런 디지털 시대에 맞는 산업들에 대해서 훨씬 더 구체적으로 공격적으로 얘기한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윤석열 후보가 그런 산업들을 말고 그냥 원래 올드 이코노미로 간다든가 이런 게 아니라 다 디지털 얘기를 했고요. 다 탈탄소화 얘기를 했고 그리고 결국은 스타트업이다. 중소기업에 대한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물론 이재명 후보가 유니콘 기업 100개 만든다고 하고 윤석열 후보는 50개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강조점이 조금 더 이재명 후보가 조금 더 무게가 쏠리긴 합니다만 윤석열 후보의 오송, 대덕, 익산 이런 중원의 신경제 벨트 정책은 보면 결국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송의 바이오가 있고 그다음에 익산에는 식품, 푸드 테크놀러지와 같은 그런 산업들 그다음에 대덕에는 IT단지 이런 것들을 함께 묶어서 가져가겠다는 거기 때문에 사실 바이오에 대한 부분들이 어쨌든 윤석열 후보가 조금 더 강조를 한 것에 차이는 있을 뿐 대부분 디지털 산업을 활성화한다. 그리고 스타트업을 활성화한다는 것 자체는 크게 차이점은 없어 보이고요. 그다음에 제가 또 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진보정권 특히 DJ 때 약간 벤처 열풍 때문에 약간 진보정권이 벤처기업이나 중소기업한테 조금 더 유리하고 보수 정권은 대기업에 좀 더 유리하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사실 지금의 한국의 벤처나 스타트업 기업이 활성화된 거는 사실 이건 정확한 건 아닐 수는 있지만 박근혜 대통령 때 창조경제 때부터 사실은 싹이 많이 튼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런 벤처기업들의 모습들을 보면 정부의 정책을 많이 받는 것 같지만 사실 작년, 재작년에 자금 조달을 하는 기업들의 흐름을 살펴보면 정부 주도가 아니고요. 사실은 민간 주도입니다. 일반 법인 그다음에 일반 금융기관들이 벤처 투자, 장외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게 되면서 사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재명 후보의 어떤 정책이 훨씬 더 벤처를 많이 키우겠다라는 강조점은 있긴 하지만 사실은 오히려 그분의 정책에는 공정과 규제가 더 많이 들어가 있고요. 사실 자율적으로 지금 벤처기업들을 살리고 있는 거는 자율적인 민간기업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윤석열 후보의 기업들한테 좀 더 자유를 주면서 이런 산업을 규제를 없애는 게 제가 보기에는 조금 더 벤처나 스타트업 기업들이 좋아지는 데 있어서는 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제가 봤었던 좀 재미난 통계는 이거는 이제 저희 한국 벤처 중소기업부에서 나온 통계인데요. 지금 벤처기업의 고용이 4대 그룹 고용하고 거의 맞먹을 정도로 많이 커졌습니다. 이제는 대기업한테 막 너희들 왜 고용을 안 해? 이렇게 할 필요가 없고요. 이제는 스타트업 기업을 늘리는 것이 저희 국내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리고 한국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훨씬 도움이 된다라는 거를 좀 분명히 좀 보여준 게 아닌가 싶어서 그래서 저는 뭐 이번에는 누가 되든 이 벤처나 스타트업은 좀 정부가 고용의 활동, 활성화라든가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산업이기 때문에 이쪽은 분명히 좀 더 활기 차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벤처 스타트업 쪽이 훨씬 더 활기를 띨 가능성이 좀 높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프리IPO 시장, 장외 시장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IPO로 돼서 코스닥으로 가는 이쪽은 저는 뭐 꾸준히 좀 괜찮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이야 금리 높아지고 유가 높아지니까 이제 중소기업들에 대한 걱정 그리고 뭐 인플레 때문에 이제 상대적으로 좀 비싼 고성장주들에 대해서 매게 많이들 좀 걱정들을 많이 하시고 사실 저도 올해 상반기에는 좀 쉽지는 않다라고 좀 보고 있긴 했지만 길게 봤을 때는 어쨌든 지금의 어떤 정책들의 어떤 변화를 보면 그래도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 중심의 어떤 산업 정책은 굉장히 좀 강하게 계속해서 드라이브가 되고 유지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그리고 이재명 후보보다는 윤석열 후보가 재정 정책에 있어서는 확실히 좀 더 보수적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어쨌든 장기금리의 어떤 변동성 내지는 채권 발행이 확 늘어가지고 그 어떤 국내의 어떤 재정이나 부채 문제 그리고 그것에 따른 어떤 금리가 급등할 수 있는 위험 이런 것들은 어쨌든 당분간은 좀 잦아들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벤처기업이나 스타트업 그리고 중소기업 이쪽에 대해서는 저는 좀 길게 봤을 때는 좀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가장 다른 게 세금 부분인데 양도세를 폐지하겠다고 했잖아요 현 정부가 주식 양도세 과세를 하겠다고 해서 이제 목전에 두고 있는 건데 그거는 이제 만약에 법이 통과되면 양도세가 없어지는 거니까 그거는 어떻게 작용할 것 같아요 수급으로 좀 긍정적이겠죠 아무래도 저는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심리 그다음에 자금의 큰 물꼬를 트는 것 중에 상당 부분은 자산의 상대적인 가격이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이 말씀하셨던 세금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저희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좀 죄송하지만 어쨌든 금융시장에서 큰 힘을 휘두르고 있는 주도세력은 역시 그래도 중산층 이상의 어떤 자산가들 이라고 보면 그분들이 제일 예민해하는 게 바로 세금이거든요 이게 뭐 거래세를 인하한다 거래세 사실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 거래세를 조금 올린다고 해서 이게 크게 바뀌지는 않겠지만 양도세는 정말 주식을 많이 갖고 계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크리티컬한 이슈라는 거는 대부분 많이들 좀 인정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더 완화가 되면 좀 자유롭게 거래가 좀 될 거고 그러면 아무래도 좀 더 활기를 띌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 거죠 그리고 이게 뭐 꼭 증권 거래세뿐만 아니라 사실 이재명 후보도 그렇고 윤석열 후보도 개인 투자자들에 대한 보호 이 부분에 있어서는 거의 비슷한 입장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이런 양도세 인하 거래세 배지 개인 투자자들의 보호 이런 것들 보면 주식시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전혀 나쁠 건 없다 좋았으면 좋았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하여튼 주식 양도세가 이제 5천만 원 이상의 차익을 거둘 경우에 20에서 25% 정도의 아마 소득을 세금을 매기는 게 핵심이었었던 거죠? 새로 신설되는 게 그것도 3년 동안 이익통산 그러니까 이익과 손해를 통산해 주는 걸 해준다고 했는데 지금 사실 문제가 되는 거는 그거라기보다는 이제 매년 연말마다 우리가 통과거래를 하잖아요 얼마 이상에 대해서는 이제 11월에 그런 얘기만 하죠 코스닥은 10월까지만 한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대주주 뭐 이런 거 때문에 그렇죠 그 부분이 이제 비판점은 이제 진짜 대주주들이죠 특수관계인 포함한 진짜 대주주들에 대해서 근데 그거는 아마 토론회 과정인가 이런 데서 아니 그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뭐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교적 큰 규모로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 그걸 이제 내놓기 때문에 11월 12월에 시장이 왜곡되고 오히려 소액 투자자들이 그것 때문에 손해를 본다라는 취지로 이제 그걸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제도 얘기에서는 좀 기대할 만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해요 그리고 장회나 이런 쪽에서도 이런 비상장 기업들에 대한 어떤 투자도 양도세에 대해서 원래 5천만 원이 과세 대상이었는데 이제 2억으로 과세 대상을 높이니까 계속 그쪽으로는 개인 투자자들의 돈들이 계속 좀 빠져나가지 그러니까 돈들이 좀 유입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져서 뭐 기업이나 자본시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조금 통은 물론 이제 이재명 후보의 공약이 훨씬 더 커 보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조금 더 안정성을 주기에는 윤석열 후보의 당선인의 공약도 좀 더 긍정적인 측면들이 좀 있기 때문에 저희 뭐 주식시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나쁘진 않을 걸로 좀 보여지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이런 디지털 그 다음에 중소기업 벤처 스타트업 그리고 특히 윤석열 후보 당선인의 공약에는 또 바이오가 조금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바이오나 제약 바이오 같은 산업들이 사실 코로나19 이후에 진단업체들 말고는 워낙 힘들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보면 코스피 대비 상대 강도로 보면 제약 바이오주는 코로나 이후에 거의 오른 게 없을 정도로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좀 가격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매력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 정부가 바이오 산업을 육성한다 이러면 그냥 뭐 육성을 어떻게 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쪽에 뭐 돈을 막 쏜다는 건지 아니면 그쪽에 뭐 인프라를 이렇게 막 지어줘서 그들이 기업 활동하기 편하게 해준다는 건지 뭐 수출기를 대신 뚫어준다는 건지 그래서 바이오, 왜냐하면 어떤 걸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바이오 기업을 투자할 때도 좀 달라질 수 있잖아요 바이오 기업에 대한 육성은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거 그다음에 이런 지역에 대해서 어떤 벨트를 만들어서 지원을 한다는 거는 결국은 기업들이 초기에 창업을 할 때 제일 부담스러워하는 게 임대료 그다음에 이제 연구소나 공장을 만들 수 있는 땅값인 거잖아요 그거를 뭐 미국이 아마존의 제2본사 만들듯이 땅값을 굉장히 좀 싸게 해준다든가 아니면은 저리로 임대료를 임대료의 일부분을 정부가 좀 내준다든가 아니면은 그 기업이 갖고 있는 어떤 특허권 또는 뭐 신약에 대한 어떤 판권 이런 거를 담보로 해서 되게 저리로 대출을 해준다든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토지 그다음에 어떤 자본의 어떤 조달 비용 이런 코스트를 낮추어주는 정책들을 이런 지역에서 어떤 산업 벨트를 만드는 과정에서는 투애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일단은 초기에 좀 일어서는 데 있어서 초기에 이제 아주 중견기업이 아닌 처음에 시작하는 기업들이 이제 조금 올라설 때까지는 그런 정책들이 사실은 굉장히 좀 많이 도움이 되는 편인 것 같습니다 물론 요즘 조금만 기술이 있으면 사실 워낙 펀딩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상황이긴 한데 이게 처음에 워낙 기술이 없고 알려지지 않는 기업들이 처음에 스타트업을 해서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가기까지 사실 그 기간 동안에는 굉장히 리스크가 큰데 이런 정부의 이런 지역에 대한 어떤 벨트를 만드는 그런 정책들은 바로 그 부분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때문에 저희가 투자하고 커갈 수 있는 기업들을 많이 볼 수 있다는 장점들은 좀 있는 것 같아서 저는 그 정책들이 가장 먼저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 외에 수혜주로 굳이 꼽으라면 어떻게 보일까요? 수혜주라고 하면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당연히 이제 원전 쪽은 조금 더 자유로워질 거고 그러면 상대적으로 신재생에너지라든지 풍력, 태양광, 수소 이런 것들은 아니 근데 그게 또 많이 빠졌잖아요 또 최근 들어서 좀 오르긴 했는데 그쪽은 그냥 계속 가는 시대의 흐름이고요 시대의 흐름이 그런데 이제 최근에 원전이 굉장히 많이 힘들었다고 이제 지금 오히려 우크라이나 이슈 이후에 지금 또다시 이제 신재생 유럽 같은 경우에는 더 신재생으로 빨리 가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지금은 어떻게 보면 신재생 쪽은 계속 될 건데 그 신재생 안에 그동안의 한국에서는 적어도 원전에 빠져 있다가 이제 원전도 같이 가서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 될 가능성이 높고 사실 뭐 윤석열 후보도 토론 때 이렇게 얘기를 한 거 보면 사실 아주 전문성이 있어 보이지는 않았지만 이게 원전을 강조한다기보다는 같이 가야 된다 신재생을 하는데 이제 풍력만 가지고는 안 되니 다 같이 가져가야 된다 그런 뉘앙스였던 걸로 저는 보여줘서 이번에 인수위 꾸려지고 여러 가지 산업 정책을 할 때 같이 가는 방향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줘서 원전 쪽도 괜찮아 보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제약 바이오도 괜찮아 보이고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제일 좀 첨예했던 부분이 부동산이었잖아요 이번에도 수도권 지지율을 보면 확실히 그 부분에 있어서 많이 갈려 있는 것 같고 건설이 좋다는 건가요? 저는 이제 막 어떤 공급이 드라마틱하게 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물론 규제가 제일 중요하고 규제를 풀면 좀 더 좋아지긴 하겠지만 지금 사실 중대재해법 때문에 공사를 무리하게 저희 대한민국의 건설 시공사들이 다 2년 만에 모든 걸 다 지어내잖아요 세계에서 이렇게 빠르게 짓는 데가 별로 없다고 하는데 이제 중대재해법이 시행이 되면서 사실 이제 좀 시간도 좀 길어지고 비용도 좀 늘어날 가능성들이 있고 그리고 알게 모르게 지금 원자재 가격이 워낙 거북행진을 하고 있다 보니까 건설사들이 다 지금 자재비가 다 좀 비싸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그렇게 공급이 확 늘어날 것 같지는 않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규제를 풀게 되면 그동안에 이제 뭐 저는 제일 좀 지난 정권에 있어서 좀 시장에 있어서 약간 패착 중에 하나가 저는 부동산 분양가 상한제였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금씩만 풀어주면 그래도 약간 더 시장 친화적으로 이제 부동산 시장이 좀 움직일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좀 대형 건설사들은 그래도 좀 더 괜찮지 않을까 이제 이재명 후보가 만약에 당선됐으면 중소형이나 뭐 임대주택 같은 것들을 많이 만들 거기 때문에 그럼 지방건설이나 중소형 건설사들이 좋은데 그리고 건자재 쪽이 좀 더 좋았겠지만 지금 이제 조금 대형 건설사들이 좀 더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좀 효과가 좋게 나오는 것 같아요 대형 건설사 위주로도 지금 현대건설도 그렇고 GS건설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비교적 효과가 DL, ENC 같은 경우도 그렇고 비교적 대형 건설사들이 민간 문양을 많이 하는 그런 기조니까 아무래도 이런 게 이제 수혜를 보겠죠 특이한 건 이제 안내비 사실은 이제 화요일날도 마지막이 좀 오르면서 끝났거든요 안내? 안철수?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오르죠 일단 호가는 그렇게 돼 있고 그래도 뭐 풍력이나 이런 것들은 일단은 다른 수혜조에 비하면 조금 영향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해 네 고맙습니다 풍력은 어쨌든 뭐 쭉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대세입니다 대세 대세니까 너무 빠지면 그냥 묻어두고 기다려야죠 언제까지? 언제까지? 아니 이렇게 말수가 줄었어 아 제가요? 아 제가 그렇습니까? 확연히 줄었는데 아니 아니에요 우리 또 게스트분들 말씀하신 제가 가면 또 어떻게 혹시 갖고 계신 포트폴리오랑 제가 말씀하신 게 반대라서 그렇지 않아요 저도 이제 바이오가 좀 있고요 그리고 건설이 없네 건설 없고 풍력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쪽으로 조금 더 생각을 해본다면 어쨌든 장은 미국 시장 오르는 거를 반영하는 것 같긴 해요 전반적으로 다 효과가 좋아요 예를 들면 자동차도 그렇고 대형주 네이버 같은 것들도 일단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예비 효과는 5% 정도 삼성바이오도 좋고 하이닉스도 괜찮고요 조선주 같은 것도 괜찮고 대체적으로 전반적으로는 미국 주시에 워낙 크게 반등했기 때문에 우리도 많이 빠졌던 거를 그런데 이제 대선에 관련된 수혜주 종목들도 허재환 위원께서 쭉 얘기를 해주시니까 그러고 나서 보니까 조금은 영향이 좀 있는 것 같긴 하네요 그런 식으로 그런 쪽으로 한번 잘 살펴보는 게 대선 이후에 주식 투자에는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 유진투자증권의 허재환 위사님 네 이 정도 할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네 네 네 네 고생 많으셨고요 조만간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디지털 세계에서는 사실 뭐랄까 소유권이라는 개념이 좀 희박하잖아요 복사가 너무 간편하니까 이거를 이제 보장해 줄 수 있는 굉장히 신기술이다 지구를 잘게 쪼개 땅을 사고 팔 수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 3만 원에 팔린 프랑스 에펠탑은 지금 170만 원이 됐습니다 디지털 아티스트 비플의 한 작품이 지난달 팔린 가격은 787억 원 그리고 게임 캐릭터 성형을 통해 월 천만 원을 버는 크리에이터의 등장까지 새롭게 펼쳐지는 세상에 대한 전망과 리스크를 담았습니다 여러분도 메타 리치를 꿈꾸신다면 변화의 흐름에 올라타보세요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뢰하게 물어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